대체 어딜 가릴까?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죠? 함 가서 보고 오죠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사, 사라졌어 난 어떡하라고 아, 너! 꼰대! 흠흠, 걱정 마 내가 네 수승이 되어줄 꼰대! 빌런튼 24화, 아나 꼰대 라떼는 말이야 자네가 그 약하다고 소문난 은맨 맞지? 약하자! 약하다니!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 아나, 아냐 말간딱지 만진 적 있을 꼰대 그게 네 능력을 가져갔어 그걸 어떻게 미... 됐고! 나 믿고 따라오면 다 돌아올 꼰대 스, 스승님 그럼 요리, 아니 수리를 시작하지 네 유연성을 위해 촉촉하게 저리고 초크, 초크 맥주를 위해 철썩, 철썩 때리고 발 아파 손발력을 위해 날씬하게 착착착착 가봐주면 날씬, 날씬 꿀맛 은맨 완성 스승님 최고 그럼 사무치게 먹을래지 뭔데, 누구야? 거기,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니, 신경 꺼! 너도 빨간딱지 맞고 싶어? 딱지는 무슨, 쟨 그냥 약한 건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죠? 신경 꺼! 라떼는 너 같은 놈 꿈도 못 마주쳤어 어른이 말하는데 어쩔 꼰대! 정신 못 차리죠? 라떼 타령하는 아라꼰대 아봉, 리봉 안 꼰대로 리본 바람 은맨, 리처리해줘 핑! 은맨 필살 그럼 이제 진짜 강해져볼까? 핑! 아, 대리만요! 구독, 알림, 잊지마!